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장터입니다 오늘 뉴스장터는 오늘입니다 21일 목요일 밤 10시에 방송되는 tv조선의 미스트로 시즌2의 6회 방송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6회 방송은 1대1 데스매치의 두 번째 방송입니다 말하자면 오늘 1대1 데스매치를 마무리하는 방송인데요 오늘 방송을 재밌게 볼 수 있는 관전 포인트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방송이 이렇다고 합니다 자 언론 보도를 통해서 오늘 방송이 이렇게 진행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미스트로 시즌2의 데스매치 2라운드 두 번째 방송은 역대급 대결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아주 막강한 실력자들이 대결을 펼치는데 그 대결의 결과가 한 표차 한 표차로 탈락과 우승이 갈려지는 경우도 있고 여기 보이시죠 반전인물도 탄생한다는 거예요 기대를 하지 않았던 참가자가 우승을 하고 우승후보로 점쳐졌던 참가자가 탈락하는 대이변이 펼쳐지고요 마스터 전원이 멘붕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아 심사하기 너무 어렵다 심사 못하겠다 몸이 아프려고 그래 이런 멘트까지 나옵니다 정말 진짜 못하겠어요 이런 멘트를 할 정도로 엄청난 치열한 경쟁을 벌인 게 6회 방송의 1대1 데스매치라고 하는데요 또 보시겠습니다 장윤정 조영수 이찬원 장민호 정동원 등 마스터들이 한 표차로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아주 숨을 죽인다고 합니다 너무 어렵다고 이런 어려움을 토로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6회 방송에 관심을 모았던 참가자들은 황우림이죠 황우림 그리고 허찬미 전유진 김우영들이 관심을 받고 있는 참가자들인데 결과는 아무도 모릅니다 막강한 실력자들이 대거 탈락하는 이변이 펼쳐진다고 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오늘 방송도 정말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손에 땀을 지게 하는 대결이 펼쳐질 것 같은데요 오늘 가장 재밌는 부분은 1대1 데스매치에 진을 발표한 순간입니다 과연 진이 누가 됐을까? 예선전에서는 윤태화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본선 1라운드에서는 황우림이 의회의 참가자가 황우림이 진을 차지했는데 본선 1라운드 1대1 데스매치에 진은 과연 누구일 것이냐 하는 이 보도자료에 보면 MC 김성주가 진을 발표하는 순간 정적이 흘렀다고 합니다 모두들 깜짝 놀랐다는 거죠 예상하지 않았던 참가자가 진이 된 겁니다 이게 6회 방송의 가장 중요한 가장 아마 시청률이 가장 높은 분당 최고 시청률을 찍을 만한 순간일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의회의 진은 과연 누구일 것이냐 하는 부분을 뉴스장터가 한번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의 인물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1대1 데스매치의 지난주 방송에서 우승을 차지했던 윤태화 그리고 김태현 김연지 별사랑 주미 김다연 강혜연이 이미 우승을 차지해서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강력한 우승 후보라고 할 수 있는 황우림 허찬미 전유진 김무용 등이 있는데 이 중에서 누가 누가 진을 차지했을까요? 이걸 한번 우리 구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들하고 우리 뉴스장터가 한번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재미로 예측을 해보는 거예요 꼭 맞는 건 아니지만은 이 보도자료에 의회의 인물이 진이 발표돼서 모두 정적이 이를 정도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순간 정적이 한 몇 초 동안 쫙 흘렀다 어? 이렇게 된 거죠 그렇다면 1대1 데스매치 본선 2라운드에 진은 과연 누구일까라고 이런 보도자료나 그동안의 반응을 봐서 누구일까 예측을 해보면 일단 최고의 화제의 인물은 최고의 미스터로 시즌2를 이끌고 있는 참가자는 사실 전유진이거든요 전유진은 대국민 응원 투표에서 1주차 2주차에서 이미 1위를 두 번이나 했어요 그리고 3주차에서는 과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대중적 인기는 전유진이 최고입니다 그러나 진으로는 한 번도 뽑히지를 못했는데 의회의 인물이라고 하니까 전유진이 아닐 것 같고 황우림은 일단 한 번 받았고요 물론 뭐 본선 1라운드에서 받았다 하더라도 또 받을 수 있는데 의회의 인물이라면 아닐 것 같고요 김의영도 의회의 인물에서는 아닐 것 같고 허찬미도 아니라면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올라갔던 윤태화도 이미 한 번 진을 받았던 참가자고요 김태현은 의회의 인물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김연지도 마찬가지고 김다연도 의회의 인물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렇다고 홍지은 이미 탈락했고 사실은 추가 합격자로 들어가느냐 마느냐 하는 부분이 관심의 대상입니다 그렇다면 은가은일까요 양지은일까요 물론 뭐 양지은 은가운도 우승을 할지 못할지 여부가 오늘 밤 방송에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뉴스 장터가 그동안 여러가지 자료나 보도나 그동안의 정보 등을 종합해보면 이번 6회 방송에서 1대1 데스매치 본선 2라운드의 진은 아마 아마 주미가 차지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미 여러분 아시죠 지난주 방송에서 코믹 파격 퍼포먼스로 최고의 화제의 무대를 꾸몄던 주미가 1대1 데스매치 본선 2라운드의 진을 차지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예측이고요 이렇게 한 명만 얘기하면 위험하니까요 의회의 인물의 또 다른 참가자가 진을 차지한다면 저는 양지은이나 한 명 정도 더 얘기하겠습니다 양지은 있죠 효녀 가수죠 아버님을 위해서 신장을 떼어주고 아버님을 위해서 노래를 하고 싶다라고 했던 제주 출신의 양지은 또 진의 후보가 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다면 허참미보다는 은가은 은가은 이렇게 아마 진의 후보 대상으로 보면 저는 주미가 가장 유력할 것 같고요 그 다음은 의회의 인물로 접혀진다면 양지은이나 은가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진을 차지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물론 틀릴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영상을 보시고 이 방송을 보시고 아 뉴스장터가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과연 그런 결과가 나올 것이냐 하는 것을 재미있게 볼 수 있도록 위해서 제가 좀 위험하지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엄청나게 분석을 많이 한 건 아니고 매일 그리고 자주 미스트로 시즌2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고 방송을 했기 때문에 그동안의 정보나 보도나 분석 해석 등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볼 때 1대1 데스매치 본선 2라운드에 진은 주미나 양지은이나 은가은이 차지하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해석해 봅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오늘 방송에서 육해방송에서 또 재미있는 부분은 이찬원이 또 아주 많은 지식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찬원이 심사 마스터로서의 실력을 그대로 드러내서 말하자면 많은 노래와 관련한 지식 심사 지식을 발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배 마스터들도 환호와 감탄을 쏟아내는 그런 심사를 해서 박수를 많이 받았는데요 그래서 명실상부한 찬또 백과다 이런 모습에 심사하는 모습도 재미있게 볼 수 있는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자 제작진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네요 자 오늘 방송은 1대1 데스매치의 마지막 방송인데 모든 참가자들이 마지막 기회라는 사생결단의 의지로 가능성의 한계를 시험하는 트론 여재들의 분투와 이런 분투가 감동과 전율을 선사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마지막 1대1 데스매치 방송은 단언컨대 아주 긴장되고 강력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뉴스장터가 오늘입니다 조금 이따 밤 10시에 방송되는 미스트롯의 시즌2의 6회 방송 1대1 데스매치의 두 번째 마무리 방송을 재미있게 볼 수 있는 관전 포인트 말하자면 1대1 데스매치의 진은 과연 누구일 것이냐 그리고 재미있는 장면은 어느 것인가 하는 것을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뉴스장터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마지막으로 뉴스장터를 혹시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방송 그리고 재밌고 유익한 방송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되겠습니다 3차전 4차전 4차전 5차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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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차전